.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래농장이라는 곳이에요. 귀농한 젊은 농업인이신 임재영님이 산지에서 직접 생산했는데요. 이게 2013년부터 홍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마진 없이 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이제 온라인 판매만 고집을 한 결과. 후기가. 삼만삼천 개 들어왔고요 만족도는 오점 만점에 사점 구점. 그룹하고 있고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재구매하는 그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오점 만점에 사점 구고요 대단한데요 이건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저온으로 사십팔 시간 동안 추출해서요 영양사업 파괴를 최소화하는 저온 추출법이라는 걸요 특허 내셨대요 저온 추출법. 네 그래서 특허 등록하셔서 개발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분 열정이 대단하신 젊으신 분 같아요. 제품 패키지에도 생산자 실명하고 얼굴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제품이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전액 환불해야 된다는 거고요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 진짜. 금액도 참 저렴합니다 이게 이 홍삼 액인데요 이게 육십 호에 육만 구천 원이에요. 육십 호에 육만 구천 원이면 한 포에 한 천 백 오십 원 꼴. 네 홍삼 스틱이 있는데요 스틱. 네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어요. 이게 가격이 오만 구천 원이에요 그리고. 홍삼 정이 있죠 이거는 액기스 내린 거 그 그런 거 끈적끈적한 그거 같은데. 이거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팔만 구천 원입니다. 팔만 구천 원 이거는 하루에 한 삼 회 정도 일 그람 정도를 온수 또는 냉수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 타서. 근데 이게 어른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용이 있네. 어린이용은 사만 구천 원 이것도 삼십 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치. 네. 그리고 이거 다 홍삼 백 퍼센트 들어간대요. 백 퍼센트 홍삼. 근데 이제 어린이용 홍삼만 이제 백 퍼센트가 아닌데. 왜냐하면 아이들 입맛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지 쓰지 않게. 배, 꿀,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함유해가지고 같이 파신다고 합니다. 이거 시키실 때는 네이버에다가 나래식품농장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나래식품농장.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2182-2182-5385 010-2182-5385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건 의뢰 또 우리 구독자분들 빠지지 않고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사건 의뢰 이벤트 하나. 주문하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요. 네. 사건 의뢰 통해서 주문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 홍삼액을 다섯 포를 추가로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시는 거죠? 네. 이거 되게 하나에 1150원 꼴인데요. 이거 다섯 개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적으세요. 사건 의뢰 통해서 구매합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시고 저희한테도 후기 알려주세요. 네. 한국의 살인사건 46번째 사건입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로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는 김도룡입니다. 김도룡 원래 살인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원래 피의자가 잡히니까 범인이 잡히는 기간 동안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알려진 바로는 거의 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부분은 나주에 사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드들강이 전남 나주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드들강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이 사실 이 살인사건. 또 하나 또 있죠. 그 드들강 임신부 살인사건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드들강으로 검색하게 되면 살인사건이 조금 나오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김도룡 여고생 살인사건 뭐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2001년도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전부 지명 붙이고 사실은 미제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사실 그 특정이 된 것도 2012년도였죠. 그럼요. 한참 뒤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장기 동안 장기로 미제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렇게 불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짚어보면서 어쨌든 지명이 나오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요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2001년도에 2월 4일에요. 2001년 2월 4일 그날이 개학날이라고 그러네요. 네. 2월 4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긴 하던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자료에는 개학날 아마 그 다음 날이 개학이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날. 엄마가 박양입니다. 1983년생이니까 우리 딸보다도 한 살 더 먹었네요. 박양 그 당시에 18살이죠. 18살. 그리고 참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이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19살 하면 법정 나이로는 17세일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만 나이로 따지고 생일이 안 지나면 경찰에서는 두 살을 빼버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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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7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 나이로 하나 까고 나이 하나 줄고 그다음에 아직 생일이 안 지나면 더 한 살 더 줄이고 그러면 만 17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라든지 사건 기록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하죠. 만 14세. 네. 아니면 당 15세.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다 만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범죄 자체가 다 만으로 기준되어 있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 수사 서류가 거의 다 만이에요. 그러니까 만. 저희가 말하는 거랑 또 이제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딸이 안 보여요. 방에. 네. 네. 그래서 뭐 방 화장실 집 주변 샅샅이 뒤졌어요. 빨리 학교 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데도 어디에도 안 보인 겁니다. 엄마가 아마 직감이 작용했나 보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근데 그때쯤에 또 한편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그 보도가 뭐였냐면 드들강에서 알몸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보도가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고 집에 딱 와서 tv를 틀었는데요. 그때 그게 아마 지역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알몸 시신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촉이라는 거. 그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박양은 광주에 살았었어요. 광주입니다. 근데 사체는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딱 뭐가 왔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한 마음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엄마의 아마 모성에 의한 직감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와가지고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도 즉시 나주로 갑니다. 엄마가 나주로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다가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대로 눕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 아마 봤을 때 아이의 모습은 그대로 발견됐을 때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는 천상 국과수로 부검을 의뢰하죠. 네. 그랬더니 일단 유관 감식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봤을 때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과수 부검 결과는 익사입니다. 그래서 어? 목이 졸렸으면. 목이 졸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인은 익사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사인이 목이 긴 게 아니라 익사인 거죠. 그러니까 목을 눌러서 기절하게 한 상태에서 숨을 모시도록 수면으로 물에다가 머리를 입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익사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익사 소견은 간단하거든요. 부검을 하면서 기도하고 폐를 절개해 가지고요. 기도나 폐에 물이 차 있으면 그리고 차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숨을 쉬었기 때문에 기도와 폐에 물이 찬 거거든요. 네. 이미 죽은 상태에다가 죽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에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은 들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기도에서 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익사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또 그 물에서 익사를 했는지 여부는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 프랭크톤입니다. 네. 그 수질에 따른 프랭크톤이 또 달라요. 만약에 그 발견된 그 강에서 기생하는 자생하는 프랭크톤이 아닌 프랭크톤이 폐에서 나온다면 다른 장소 물에서 익사시켜 가지고 그 장소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익사 관련된 거는 그런 식으로 수사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 겨울이거든요. 2월에. 근데 아이가 알몸으로 이제 물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월 4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쨌든 잡힌 범인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살해 후에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옷을 벗긴 상태에서 알몸인 상태에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추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피해자의 행적을 이제 경찰이 수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하고 가장 마지막에 만난 놈이 범인일 수 있으니까. 네. 피해자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피해자하고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범인일 수 있으니까 피해자의 행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체가 발견되면 그 사람이 신원 파악하는 게 1번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여고생의 인적 사항은 밝혀졌으니까 여고생의 행적을 따라가야죠. 네. 행적을 따라갔더니 2001년도 2월 4일 날 딸은 공 1시 새벽 1시에 외출을 했어요. 집에서. 광주 집에서.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한참 동안 채팅을 했다는 근거는 나왔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채팅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누군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갑니다. 1시경에 외출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목격자가 나와요. 네. A군이라고 얘기하죠. A군이라고 하죠. 편의상. A군이 공 3시 30분에 새벽 3시 30분에 1시에 집을 나갔고요. 3시 30분경에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가는 게 나와요. 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같이 있었다는 게 이 A군의 마지막 목격. 그런데 이제 A군의 마지막 목격은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식욕식당에서 밤 11시 반에 봤다는 거고요. 집 근처 PC방은 공 3시 30분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A군 입장에서는 그 전날 2월 3일 날 밤 11시 30분경에 광주시 남구에 있는 한 식욕식당 앞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남성 2명하고 서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일한 생존 당시에 목격자는 그 A군만 있는데 그 A군도 17살 먹은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아마 박양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목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목격자가 정확한 거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본 사람이 목격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는데 아마 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진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맞아 목격이다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박양하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나 정확한 목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남자 2명하고 같이 있었고 새벽 1시에 채팅하다 말고 나갈 정도가 되면 아는 사람 만나러 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3시 30분경에 집 근처 PC방에서 접속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남자친구 같다. 그 당시에 박양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배제했어요. 왜 배제했을까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죠. 알리바이도 있었고 당연히 알리바이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1시에 나가서 16km 떨어진 40리까지 떨어진 드들강까지 가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새벽 시간에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차가 있는 사람의 소행인 겁니다. 즉 운전면허도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남자친구는 똑같이 학생이고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마음고생은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에 하나를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했을 거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또 용의자가 된 거고요. 그러면 피해자의 상태를 좀 보시자고요. 피해자의 상태는 허벅지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허벅지에. 나체 상태에 발견됐는데 그다음에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같으면 체액 발견되면 다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체액이 발견됐고 오른쪽 사타구니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오른쪽 사타구니에. 그거는 추정컨대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멍이 들은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반항했다는 의미죠. 반항하지 않았다면 속옷 벗기는 과정에서 멍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오른쪽 사타구니 쪽에 멍이 들어있는 게 보였다는 거는 상당히 반항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게 우범자나 동종전과자의 소행 아니냐. 차가 있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용의자 아마 광주 쪽에 있는 용의자 다 추렸을 거예요. 200명 선정됐어요.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수사보고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우범자라든지 동종전과자 등등을 200명 정도를 도출을 해서요. 일일이 머리카락 뽑아서 DNA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DNA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체액이 있으니까 정액이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체액 체액 하니까 땀도 사실은 분비물도 체액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정액입니다. 요즘엔 언론에서 정확한 말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말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송에서는 그냥 체액으로 해서 땀 분비물 정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침을 타액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체액이라고 그냥 뭉뚱거리는데 이 경우는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하자면 정액입니다. 그런데 200명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체액 발견된 거 정액하고 DNA를 대조를 했더니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인 수사도 다 했죠. 그 다음에 우범자 수사까지 다 했어요. 이랬을 때는 증거는 진짜 DNA가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힌 거죠. 지금 수사가 막힌 거죠. 여기서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가셔야죠. 원래 DNA 유전자 은행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난 거는 2001년도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대조할 수 있는 대조군들이 데이터베이스.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검찰에 있고. 검찰 대검에 있고 그다음에 국과수에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다고 또 정과자들에 관련돼서 범죄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의 DNA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DNA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일치하는 DNA 용의자가 없다 보니까 이건 좀 난감한 입장에 빠졌고요.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도 실패했고요. DNA를 도출하는 데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 소지품 이런 것도 못 찾았어요. 옷도 못 찾았어요. 알몸 상태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옷까지도 못 찾았고요. 더더군다나 답답한 게 이 여고생이 휴대폰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휴대폰은 또 공교로 이렇게 그 전날. 네. 분실을 했답니다. 분실을 했답니다. 그래서 채팅도 집에서 컴퓨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지품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를 했고 다만 어머니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한마디 얘기한 건 있어요. 실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대요. 딸이. 그런데 그 실반지가 없어졌다. 금인 것 같습니다. 실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수사 단서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의 몸에 있는 모든 소지품과 의료들을 다 나중에라도 발견됐을 때 피해자 특정하는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1년도 2월 4일 날 발생했는데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경찰도 손 놓는 그런 과정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화순군 쪽에서 묘한 사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2003년도에요. 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화순읍 수만리 안양산 휴양림 가는 길에서 아래쪽으로 한 50m 중턱 비탈진 언덕에서 시체 두구가 발견이 돼요. 네. 그 시체 두구는 전당포 주인 등에요. 원래 서울에 살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두 분이 알몸 상태에서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머리 쪽은 둔기로 공격을 당했고 목졸림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유사수법이잖아요. 네. 유사수법이잖아요. 물인데 야산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시체가 알몸이었고 목졸림이 흔적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사 사건이 발생해서 나중에 이제 이 범인은 검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목포교 도서로 수감돼서 무기징역 받고 수감되거든요. 네. 이 범인은. 자 이 사건은 참고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2003년도에 그렇게 이 사건은 별개로 좀 보자고요. 하여튼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 미리 드린 거고요. 자 끝없이 흘러갔어요 또. 201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했죠. 봤습니다. DNA법이. 네. 통과됩니다. DNA법. 난 DNA법이라고 이거 다 유전자 뭐에 관한 법률이 하도 길어가지고 내가 외우지는 못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DNA법 DNA법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DNA를 추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 정리해놓은 것들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채취하고 어떤 범죄를 채취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사건 한 12개 정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라든지 강력사건 마약 조직폭력도 있고 12개 정도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입 벌려 해가지고 입 안쪽에 있는 어금니라든지 아니면 목 위쪽에 있는 걸 면봉으로 걷어내가지고 DNA를 채취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과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 DNA법에 의거해서 구속돼 있는 구치소의 수감자들 전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강력범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DNA법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하다 온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다 긁어내가지고 DNA 유전자 채취해서. 대검에 있는 유전자 은행에다가 보호하는 게 과연 옳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DNA법이 통과가 된 거고요. 그렇게 DNA법이 2010년도에 되고 2012년입니다. 무려 11년이 지났죠. 11년이 지난 2012년도에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용의자가 즉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화순 전당포 주인 두 명 살인사건에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김도룡입니다. 이때 강도살인사건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미제사건들이 이런 DNA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그런 미제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제사건을 하나씩 풀다 보니까 매치를 시켰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기수 김도룡이 그때 38살에요. 김도룡이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수사는 탄력받는 거죠. 그럼 바로 당연히 교수님 다시 재판받고 범인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면담 들어가죠 경찰이. DNA 일치하는 별과 나왔다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김도룡이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경찰이 교도소로 가서 김도룡이를 면담합니다. 면담하면서 너 저 드들강 간 적 있지? 드들강 자주 왔다 갔다 했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드들강을 자주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일단 특정이 됐죠. 그런데 김도룡이는 그때 이미 전과가 8범이에요. 그러니까 드들강 사건 학위 때쯤에가 여고생을 살인할 때쯤에 이미 전과 8범이었어요. 8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알아낸 방법에 의하면 면담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진 박양의 집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연관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2001년도에는 여고생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아는 집 근처에 살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데리고 나갔든지 납치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조사했거든요. 전과 8범이니까 이건 당연히 2001년도에 수사 대상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나 경찰이 뺐나 했더니 김도룡이가 그때는 전남 장성 형집에다가 주소를 두고 그냥 박양지 100미터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제돼 버린 겁니다. 이것도 경찰 수사의 허점이에요. 실거주자를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등록등본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쫙 뽑아서 용의자 정과조회 남자들 정과조회 쫙 해서 정과 망이 나오는 사람들을 도출하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 주민등록에 안 나오는 사람 중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조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수사 분명히 미진한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 듣다 보면 수사라는 건 정말 발로 뛰는 것 같아요. 정성입니다. 다 일일이 확인하고 가보고 만나보고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안 한 거예요. 여고생이 없어졌으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이 혹시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주변을 조사를 다 했고 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로 뛰면서 실거주자 남성들을 조사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떼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남자들 인척상 뽑아서 전과제외하고 동종전과나 이상한 전과인 사람들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거기서 정리한 거예요. 실거주자 탐문수사 안 한 겁니다.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도 지금 같은 건 화나는 수사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놈을 또 왜 용의선상이 안 올라가냐면 드들강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이 새끼는 이미 교도소 갔어요. 저 진짜 이거 들었을 때 와 네. 이미 교도소 갔어요. 사건 내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서 개 12마리 훔쳐가지고 개 12마리 절도로 구속수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의신차 삼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절도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신한테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교도소로 가서 미리 간 겁니다. 이런 놈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그 당시에 얘가 훔칠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 12마리 훔친 거는 개 훔치는 놈들은 진짜 개에 대해서 전문꾼들 아니면 개 못 훔쳐요. 그리고 개 12마리 훔쳐서 사실은 초범이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자기 정권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교도소 딱 들어가겠다라는 감이 오고 몇 개월 살고 나오겠다라는 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은신차 삼아서.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지가 갖고 있던 차를 폐기처분했어요. 네. 이런 부분 등등이 경찰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도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처음에는 팔딱 쪘어요. 나는 그 여고생이 누군지도 모른다. 네. 팔딱 쪘어요. 그런데 경찰은 미리 조사했거든요. 이 숨진 박양이 다니던 오락실에도 이놈이 자주 왔었다는 거예요. 김도룡이가. 그것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이놈은 팔딱 뛰면서 나 그 여고생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변해가요. 계속 추궁하니까 자꾸 변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는데 여고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증거를 보면 갖고 있겠네. 그런데 그 증거가 체액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성관계는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관계한 성관계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나하고 성관계하고 다른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놈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은 엄청나게 가죠. 박영희 댕기던 오락실에 수시로 들락거렸던 놈. 그다음에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취하면서 살았던 놈. 여러 가지 이게 다 있는데도 반박할 증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불기소해버립니다. 네. 불기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소가 아예 안 됐으니까 다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네. 거기다가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였었냐면 김도룡이를 알고 난 이후에 아까 A군 있잖아요. 목격자. 아 네. A군하고 얼굴을 보여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A군이. 자기가 본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명 같이 서있어. 정육식당 앞에서 서있던 남자 중에 두 명 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사실은 무혐의 처리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또 경찰이 이놈을 교도소 갔을 때 이 새끼 자격증을 엄청나게 땄어요. 무검수입니다. 무기징역이면 원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나오려고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자격증 따고. 자격증을 엄청 따놓고 아주 무검수입니다. 출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감형받아가지고. 그런데 인정할 리가 없겠죠. 인정 안 하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 사건은 끝나는 걸로 돼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가족이면 범인이 저 앞에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 사건은요. 아까 2001년 2월 4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공소시효가 2016년 15년이니까요. 2월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연장될 수는 있었어요. 성폭력 특례법상에 DNA 증거 같은 게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한단 말이에요. 2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원래 2016년에 끝날 건데 2026년까지 10년 연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성폭력 특례법에 범인은 못 잡았는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채취해가지고 정액 같은 게 DNA가 나와서 그걸 우리가 보관할 수 있다면 범인을 못 잡아도 공소시효는 10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경우는 또 살인사건이니까 태환위법에 의거해가지고 또 없어져버리죠. 아예 이제. 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부터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하나 발견하거든요. 그 자료가 뭐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박양의 일기장이에요. 네. 그 일기장에 써있는 거 있죠? 여성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달마다 날짜에다가. 생리. 네. 달거리 월경주의를 써놔요. 그래야 뭐 생활하는데 편하니까. 그런데 아마 박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이라고 써. 매직이라고. 마술 매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이제 생리대 광고에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아마 그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적어요. 다 매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이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새끼는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성관계했지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리하고 있었는데 성관계할 일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뻑 한 거예요. 어 뭐지. 야 이거 봐라. 생리를 하고 있는 게 일기장에서 발견돼서 그 즈음에 생리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는 사랑하는 사이라서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박양의 친구도. 전날에 어 맞아요 그 친구. 생리 중이었다고. 여성들은 또 그런 거 안 와보죠 서로. 왜냐하면 서로 생리대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체육이 같이 겹치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생리통이 심한 거예요. 학생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실종 하루 전에 생리 중이었다는 진술을 경찰에 대해요. 일기장에도 매직이라고 써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 새끼는 사랑하는 사이라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생리 중인 여성하고 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경찰이 딱 의심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렇죠. 다시 수사해야겠다 이거. 그래서 국과수 사진 100장 분석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발견된 혈액하고 체내에서 발견된 혈액이 있었잖아요. 혈액하고 정액하고 있었는데 그 100장 정도 사진을 혈흔 사진을 분석을 했더니 그게 생리흔이 맞답니다. 생리 혈흔이. 그런데 바로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망을 한 후에 그것이 어떤 혈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2001년만 해도 자세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100장 정도 찍어놨던 거 진짜 많이 찍어놓으신 거군요. 정말 과학수사는 능력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성의는 대단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네. 과학수사팀. 네. 그러니까 100장 정도 있는 국과수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생리혈하고 또 그냥 일반 혈은 다르대요. 네. 달라요. 그래서 생리혈인 거를 사진 100장을 분석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고 매직이 나왔고. 그러면 이놈이 얘기한 게 틀릴 거짓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대단한 과학들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생리혈 이게 나온 게 2015년 3월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수사가 경찰이. 불기소 관련 검찰 서류를 전부 다시 가져와서 경찰에서 전남지방청에서 직접 합니다. 박양하고 김도룡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생리혈 나왔죠.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때 경찰에 뭐를 만들었냐면요 미제사건 포럼팀을 만들어요. 아 네. 미제사건 포럼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지존파 수사한 서초 강력반장이었던 고병천 씨 있잖아요. 고병천 팀장.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했죠. 지존파 때 고병천 팀장하고 전현직 베테랑 형사들 다섯 명. 베테랑 형사 다섯 명. 그다음에 범죄학자. 네. 변호사. 네. 뭐 이래가지고 여러 명으로 만들어서 콜드케이스 해결을 하자고 나선 겁니다. 콜드케이스가 이제 미제사건의 콜드케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 그 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얘기해요. 생리할 때 성관계 이게 맞아? 이제 그 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놀랬던 게 그 김도룡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전과 여덟 번의 교도소 머릿속에 갈 정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마인드 컨트롤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 탐지기는 큰 효력 없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거짓말 장애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뇌의 반응들이 일반인들은 차가 되게 큰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그걸 반응을 할 때의 속도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만성화된 거짓말 장애들은 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반응이 거의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돼버린. 그렇죠. 어렵습니다. 확실히 자기 최면을 걸어갖고 나는 이러이렇게 한 거야 한 거야 하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놈들한테는 거짓말 탐지기가 효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사건 해결을 해 주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의 은인이죠. 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죠? 이정빈 박사님. 네. 이정빈 교수님. 법의학자입니다. 네. 이정빈 교수님이 성폭행과 살인 이게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건은 보니까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죽여버렸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체액이 발견됐을 때 이 생리혈하고 정액이 분리되어 있었답니다. 이 두 개가 발견됐을 때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살해 성관계 끝나면서 바로 2, 3분 이내 목을 졸르거나 익사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활동이 없어서 생리혈 따로 정액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액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바로 섞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한다면. 움직였겠죠. 네. 그러면 바로 섞였어요. 생리혈하고 정액이. 네. 그런데 내가 아까 과학수사팀 잘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수사팀에서 그래도 그 내용을 꼭 써서 얘기를 해놨어요. 과학수사팀이. 그 의견에다 그걸 썼어요. 생리혈하고 정액이 안 섞였다는 내용을 써놨어요. 특이사항을. 네. 그거를 이정빈 교수가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정빈 교수님이 초등 과학수사팀이 초등수사에서 박양 체내에서 채취한 용의자 정액하고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해놓은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연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수사팀 정말 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진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서류가 만들 때 사실 그냥 앞에 내용들 맨날 사건 다뤘던 형식대로만 적어놓으면 그냥 사인 적고 형태만 적어놓고. 그렇죠. 뭐 증거하면 몇 점이었다. 이런 것만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점을 써놨어요. 네. 그 자신이 봤을 때 이상한 것들 다 적어야 될 것들을 다 기재했다라는 거. 참 잘한 것 같죠. 네. 그리고 100장 정도로 찍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어놓은 거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범인은 김도룡이는 성관계는 났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냈다면 그 당시에 생리혈하고 정액이 바로 섞였어야 되는데 생리혈 따로 자국 내에서 질 내에서 자국 저 생리혈 따로 정액 따로 있었다는 얘기는. 안 섞였다는 얘기는 피해자가 안 움직였다는 얘기고 사랑하는 사이가 성관계하고 나서 안 움직일 리가 없는 거고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 즉 말하면 성교 측 성교 직후에 바로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판정에서 이정민 교수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 혈액을 뽑았어요. 그래서 비닐봉투 실험용 봉투에다가 본인 혈액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서른 몇 살 된 아들한테 정액을 협조받아서 정액을 받습니다. 받아서 비닐봉투에 같이 넣어요. 넣고 있으니까 안 섞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으니까 즉시 섞여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7시간 이상 가더라는 거예요. 믹스될 때까지. 그런데 흔들으니까 바로 섞이더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관계 직후에 바로 죽였다는 의미인 거를 과학적으로 법정에서. 그리고 시체가 유기되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체도 그 즉시. 만약에 성관계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렇게 했다면 섞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놈이 얘기한 게 거짓말인 거죠.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러면 성관계 한 놈이 범인인 거예요. 성관계와 죽음과의가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는 얘기는 성관계 한 놈이 그 사람 죽였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정빈 교수님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저 진짜. 이건 정말 자식한테 정액 뽑아오고 본인 혈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의 이런 남다른 노력으로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범인이라고 딱 보고요. 경찰 수사는 탄력 받았죠. 탄력. 그래갖고 이제 재수자 조사도 가요 원래. 네.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교도소 안에서 입 터는 애들이 많다고요. 아유 엄지해 털어요.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로도 이제 비속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맞아요. 안에서 털어요. 네. 이 새끼들이 교도소 내에서 대체로 용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수감생활한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경찰이. 절대다수가 말 안 해주지만 개중에는 또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해줬는데요. 재수자 350명 전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도룡이가 거쳐가면서 같이 한 방에 있었던 놈들. 김도룡이하고 접촉한 바가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350명을 전부 조사한 겁니다. 경찰이. 전부 조사해가지고요. 그중에서 동료 재수자의 유력한 증언을 듣습니다. 그 증언이 뭐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김도룡이가요. 지금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 알리바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알리바이가 그날 사건이 난 그다음 날 전남 강진에 가서 자기 애인하고 찍은 사진을 신주단지처럼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압수수색에서 사물함 뒤지니까 강진 찾아가고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충분해요. 새벽에 하고 강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차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새벽 7시에 아이가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재수자가. 그리고 재수자하고 너는 범인이고 너는 수사관이고 너는 범인으로 문답식으로 또 서로 신문 주고받으면서 범죄와 관련된 연습을 한 것도 재수자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놈이 확실히 범인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재수자가 실제 그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진도 7장 전남 강진 외가집에서 이놈이. 김두리원과 외가가 전남 강진에 있대요. 그 7장 아마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진짜로 사물함 뒤져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진 다 때려주시고 그 사진만 갖고 있는 건 알리바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범행하고 얼마든지 강진에 가서 여자친구하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나왔고. 이 제소자 동료 제소자는 그러면 왜 얘기해줬을까요? 수사기관 검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보고 나도 죄를 짓고 수감생활하지만 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이제 김도룡이는 감정이 있어 갖고 허위 진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맞아요. 재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되게 구체적이었더라고요. 피해자가 월경 중이었던 것도 이 제소자는 알 리가 없을 텐데.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도룡이가 그 사람을 믿고 문답식으로 신문해보고 수사관해보고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범행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 알리바에 사진도 있어. 이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사물함에 딴 건 없는데 그건 신주단지 마냥 모시고 있는 거죠. 나중에 지 잡으러 오면 그거 알리바에로 내놓으려고 김도룡이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검찰도 그러니까 망설이 것도 없는 거예요. 2016년 8월 7일 날 15년 만에 기소합니다. 그때 기소하기 전에도 2016년 6월 30일 날 검찰 시민위원회 63명 구성된 시민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고요. 저 나중에 인터뷰 때 봤는데 이날 기소가 된 날이 박양의 생일이었다. 참 운명처럼.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검찰도 이러한 지금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싹 추려가지고 검찰 시민위원회 63명한테 2016년 6월 30일 날 발표하고. 거기서도 일사불란하게 이거는 범위 맞다 해가지고 검찰이 2016년 8월 7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 있다가 기소를 해버리죠. 8월 7일이 아마 박양의 생일이었다. 그런가 보다. 검찰이 15년 만에 기소하는 날 그날이 박양의 생일이었나 보다.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재판에 들어갔어요. 김도령 의원은 계속 무죄 주장하죠. 계속 무죄 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1일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받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놈이 이틀 있다가 항소해요. 그런데 교수님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데 또 무기징역이에요? 쌍 무기징역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이미 무기징역 살고 있는 새끼라도 또 무기징역 1심에서 2017년 1월 11일 날 무기징역.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김도령이 항소. 그러니까 검찰이 또 다시. 검찰도 항소하죠. 그래가지고 2심에서 다시 했는데 기각되죠. 그냥 여전히 무기징역으로 2심 가요. 이놈이 대법원에다가도 항고했어요. 그때 검찰은 사형구행 했었어요. 검찰은 사형구행인데도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2017년 12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무기징역 2개입니다. 그리고 폭격 중에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기징역이 2개인데 폭격 중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람을 3명이나 죽였는데. 그렇죠. 전당포 관련된 사건에서 2명. 그다음에 이 억울한 박양까지 3명을 죽였는데 무기징역은 2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측 건데 얘는 무기징역이라도 처음에 죽여놓고는 자격증 따고 모범생활 했잖아요. 그건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감형 받고 얘는 아마 죽는 날까지 못 나올 겁니다. 무기징역 2개니까. 그렇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진짜 이정빈 교수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덕분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과학수사도 그렇게 해결 못해도 자료는 완벽하게 챙겨가지고 아주 사소한 특별한 거는 다 기재해서 사건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 이거는 정말 큰 교훈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 있죠.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얘기.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해 주세요. 피해자 아버님이 피해자랑 워낙 각별한 사이였대요. 우리 딸, 우리 딸 아마 딸 봐 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술을 엄청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떠나고 나서 8년 있다가 2009년입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하세요. 맞습니다. 죄책감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박양의 아버지 박 씨가 2009년도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범인을 검거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같이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다. 못난 엄마라서 부족한 엄마라서 박양한테,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검거해가지고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나니까 엄마가 한 얘기가 참 아파요. 이제서야 저 세상에서 내 남편하고 딸을 만나도 얼굴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고생이 오직 했겠어요. 남편 그렇게 보내고 딸 보내고 그런데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제서 저승 가서 남편하고 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얼굴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아프죠. 진짜 2001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가 또 2012년에 특정이 됐는데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가 또 2008년, 2009년에 또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맞아요. 2012년에 또 알았는데 기소도 할 수 없었고 없었고 겨우 2016년에 특정하면서 2017년에 유죄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아마 바싹 늙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천하에 죽일 놈이죠. 그런데 이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까 이 동료 제소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이놈이 무기징역 확정되고 난 다음에 김도룡이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증언, 불리한 증언을 해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협박 편지 보내요. 2017년 11월 7일 날 보내요. 2017년 11월 7일 날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는 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 완전 협박이죠.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나면 그날이 너하고 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개새끼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내용 또 있어요. 너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겠다. 생이 마감될 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 살아가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동료 제소자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검찰이 이거 보고 기소합니다. 협박죄로. 그래서 무기징역 사는 새끼한테 벌금 100만 원 먹여요. 그런데 무기징역 사는 새끼들이 벌금 100만 원 하기가 의미 있게 하기가 1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뺏어야지 맛있는 거 못 싸먹죠. 이 새끼. 그럼 영치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영치금 이놈이 있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가 봉투 붙이고 거기서도 일정 부분 돈 주거든요. 하여튼 벌금 100만 원은 내야 되겠죠. 벌금 안 내면 또 그만큼 살아야 되겠죠.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됐고요. 남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용의자 됐던. 아직도 트라우마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아마 남자친구하고 또 이 딸이 함께 있는 사진들도 엄마가 봤었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또 봤었나 봐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여자친구를 또 잃었는데 수사기관이 또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죠. 용의자니까. 또 아마 분명히 그 사건에 관련돼서 묻다 보면 또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가 죽었는지 또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또 트라우마가 오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2017년 8월 7일 날 기소하는 날 있잖아요. 박양 동생이 꿈꿨대요. 꿈꿨는데 기소가 확정되는 날 피해자가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꿈속에서 언니 그걸 봤댑니다. 그게 진짜 박양이 나타난 것 수도 있지만 또 동생도 얼마나 바랬으면 그렇죠. 그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유가족한테는 범인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치유가 되는 인생이죠.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 다 그런 거죠. 이거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돼서 드들강이라고 불렸던 사건은 해결이 됐고요. 이 사건 유공자는 사실은 2017년도에 현장영웅에 선발된 전남지방청 강력팀에 근무하는 남설민경사 이름이 설민이에요. 설민이 남설민경사인데 전남지방청 미제사건 전담팀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되는 단초가 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록에 없는 부검사진을 확보했는데 그게 생리열 관련된 걸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언도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이놈이 사건 당일 날 만났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남설민경사는 2017년도에 현장영웅으로 선발됐고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의 결정적인 해결을 해주신 분은 이정빈 석좌 교수 이분이 본인의 혈액과 아드님의 정액을 유생봉투,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시연함으로써 이 사건의 범인이 단정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의 미제사건들이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자료들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또 목격자 그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참고인 젠수를 얼마나 자세히 모아놓느냐도 이게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진짜 이만한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아서 해결 지금 못해도 모아놓고 수집 자료놔야 돼요. 보관자라고 지금 사실 미세증거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 자료가 되지 못했지만 현재는 미세증거 증폭 기술 같은 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 섬유 하나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되면요? 네. 지금 제주도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 범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증거 자료 자체가 지금도 그걸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증거 제시를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 항소심 있죠. 네. 실제로 이런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다 보니까요.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참고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목격했던 내용들이 이거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얘기해주면 좋아요. 네.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거든요. 미제 사건 한다거나 이런 우리 후배들 그 사건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 그거 다 조사해놓은 것 중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꼼꼼히 다 읽어보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범인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해결 못하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수사보고에 기록해놓고 기재해놓아라. 나중이라도 생각해서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드들강 살인사건에 다른 드들강 붙은 사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사건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서 아까도 과학수사 자세한 증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꼼꼼한 수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어떤 법률 변화로 인해서 또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건들이 또 갖고 있는 의미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음 사건으로 교수님 이런 또 하나하나를 풀어보도록 범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십니다. 오늘 수고하십니다.